여성가족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지나친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가부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스마트폰 등에 지나치게 몰입했던 경험 등을 나누고 놀이와 실습 등을 통해 극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 교사 인터뷰 등을 거쳐 개발했으며, 저연령 청소년의 인지발달 특성 등을 반영했다고 여가부는 덧붙였습니다.